뭐 봐봐 줘봐 내꺼 있는데 뭐 보라색 엔젤님 취향 특이하시네 3시리즈 보라색깐 보라색이 이쁘대 보여줄게 잠깐만 아냐 어차피 좋아 아냐아냐 지금 어차피 할거 없어요 아냐아냐 안 망해요 데이토나 바이올렛 이거야 예쁘다 포도바 아니에요 포도바 보라색 이쁘다 아니 페리도트 그린이 얼마나 이쁜데 지겨워 지겨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고급진 색상이 없는데 보라색 같은거를 가지 같은데 가지 가지 진짜 완전 진한 보라색은 이거야 트와일라이 퍼플 아 이거네 이게 포도지 오빠 이게 포도지 아냐 아까 데이토나가 훨씬 이쁜데 이거 너무 더 싼티나네 그래 데이토나가 훨씬 이쁜 비슷해요 아냐 아까면 연애 알았어요 약간 분홍색같아서 이쁜건가 여자가 봤을때 아냐 차가 멋있어 자기도 매생이 골랐으면서 콜라포는 난 발소리 뭐 발소리 들린다 시포에요 이거 오케오케오케 시포 많이 크게 터져서 도망가야되요 아냐아냐 집 안으로 안들어온거 같은데 아니 시포가 집이 한채가 터지는 그런거라 아 그래요? 아 아야 몰랐어 아 몰랐어 아 몰랐어 아아 뺨찜이 거기 그쪽으로 나가면 이거 그쪽으로 나가봐 그쪽으로 나가 운동대봐 그쪽으로 나가 나가봐 고기 왼쪽 왼쪽으로 고기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다구요? 자 아마 설아님쪽으로 갈게 네 나이스 잡았습니다 어? 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설아님 너무 멋있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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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크로스틱 그 자체에요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평소에 어 언니라고 들리는데 아 언니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우리 이번엔 어디가 하하하하 저희 이번에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어 얘들아 이번에 어디갈까 서버니 갈까? 어디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4차 오지천까지 왔어요 합격하신 이대로분들 축하드리구요 표정보소 모모님 웬너들 나 이거 팬틀을 많이 줬는데 왜 떨어지신거야 맞다 하하하하 그냥 컨텐츠야 얘들아 아니 과몰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기나 해? 아니 노력은 당연히 다했고 그냥 제 맘에 들은 사람 뽑는거에요 예? 형은 지금 그분들 노력을 한순간에 집밥는거에요 고집 좀 그만 부려 하하하하 나 방울토마토 좀 내가 다했잖아 내가 다했잖아 시키는거 다했잖아 시키는거 다했잖아 뭘 다했어 내가 뭘 시켰어 아니 말을 해봐 아니 나 갖다줄건데 내가 오늘 뭘 했어 알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쓰읍 빨리 갖다주세요 이거 회심으로 만들었던건데 이거 진짜 만삼천명밖에 안 봤어 이거 무지성 쇼츠각인데 이거 썩 스매시 온 펴 아 재미없구나 나갈만 했네 간단한 디펜스 게임입니다 알트를 누르시면 테렛이 바뀌고요 안 돼요 어? 되는데 이거 탈렛 아 이거 빨리 보십시오 GUD TKD125님 저거 찾아주는 사람들은 돈 받나요? 재방송 보려면 돈 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재방송 시청료 3,800원이거든요 내셨어요? 지금 다 돈 내고 보고 있는데 무료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애들아 돈 안 내고 보는 새끼가 있단다 가서 족쳐라 으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왓궁님 저번에 시청료 천원 덜 내서 냅니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외상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모자아 음 지금 으하하하 이렇게 돈 내라 으하하하 모자아 모자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치? 도둑이나 마찬가지야 모자아 모자아 아 여러분들 그만 쏘세요 잠깐만 모자아 뽑 있는 감사드리고 검지향님 시청료 감사드립니다 모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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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족님 감사드립니다 원달러님 감사드립니다 모자아 흑수님 감사드립니다 모자아 은수님 감사드립니다 모자아 정나산님 감사드립니다 모자아 이세돌 최종 오디션까지 간 아이돌들은 이제 단 11명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이세돌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면 노잼이더라고 그래서 오프닝은 그냥 생략 자 그 다음에 엔딩 형이 정성환이 망쳤어 밥 먹으면서 차가리 메뉴 깔아 나는 나 빼고 차가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을 처음 봐서 왜? 왜? 말을 해 이쁘다고 뭐야? 평소에 안 하던 거였네 이거? 맞다 오빠가 나한테 반한 머리다 딴소리야 이 정도가 자기야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나 오는거야? 자 자 자 자 수류탄 수류탄 넣었어 수류탄 8명 컷 8명 그냥 앞에서 데미지 누적으로 죽이는게 편하네 아 뒤치 좀 진짜 개새끼들아 뒤치 아 저 미안합니다 우리한테 한 말이잖아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뒤치가 너무 짜장나서 그래 왜 봐주질 않았냐 아니라니까요 뒤치가 하나하나하나하나 괜히 찔리신가봐 아아 미쳤 아 어 앞에 앞에 8명 나왔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아아아아 나 오케오케오케 나 치뻤어 형 갈게 오오 너이스 나이스 피커 나이스 피커 나 5번 써줘 내 시계 나 5번 5번 왜 그렇게 되신거에요 천박하군 천박해 아니 비밀 비밀소년이 왜 그렇게 되신거에요 갑자기 빨리 돌아오세요 이것이 비밀소녀의 실체입니다 할아버지 자꾸 그러면 때릴거에요 잠깐만 동일 인물 아니야? 아니죠? 같이 같이 했었지? 무스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구매무스매를.. 죄송한데 그 길바닥의 힘 종이님 그걸로 점프 뛰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왜요? 이거 팔색 스타킹인데요? 무슨 생각을 하신거죠? 아! 차가워! 뭔가 뭔가? 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신거죠? 김치만두 기본 스킨에 그냥 살색만 입혀더라. 잘 보면 여기 청바지가 있습니다. 정말 늑대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영어로 사는 것도 힘들더. 아 해커 사슴벌레. 여기는 지금 거의 후크선장까지 재현이 지금 됐습니다. 어.. 프로 눕. 여기도 후크선장 있네. 오늘 사슴벌레의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나중에 무인도에 조난 당했는데 식인종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통나무에 매달아가. 갑자기 그러더니 사슴벌레의 발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면 살려주겠다 했을때 후크선장 발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살 수 있는 좋은 지식을 얻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흐흐 아마존 오지여행 개꿀잼쓰. 퓁. 헝 갑자기 졸리다. 어헝 여긴 어디지? 사슴벌레 발끝이 어떻게 생겼어. 오 누프핵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 성장 갈고리요. 음 통과 넌 운 좋은줄 안하라. 막고자 QUEEN 누프의 곤충현을 안 봤으면 난 식인종 밥이 되었을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런 확률이 0.1% 존재한다고 화장실 갔다 겟? 갔어요? 아니 오늘 왁구님 지각했는데 왁구님 집 근처에서 봤는데 혼자서 지각하고 파주에서 출발한 진호가 더 먼저다 왜 늦게 왔냐 물어보니까 차를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아봐 진짜 요즘에 뭐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자꾸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야 이제 우선 넘기는데 더 심해지면 조금 약간 심각할 것 같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남머사드 내 궁 쓰지 말라 그랬지 아 몰라 아 시발 아 왜 람머스가 지켰냐 아 왁구님 그 좀 늙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야수 노리고 싶은데 자꾸 도망가 내가 가까이 가면은 아 그럼 우리 그름명 뭘로 할까 우왁구님 목이 쪽쪽지? 아 개노잼 자꾸 드림 날릴래? 알잘딱 자라자 해서 알아서가 영어로 뭐야 셀프 잘은 뭐야 외리야? 딱! 야 딱! 뭐야 이그 색 틀리? 깔끔하고가 뭐야 클리어리 센스는 그냥 센스네 스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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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없어 . 감사합니다.